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의 항공교통 정보와 통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하재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끝까지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1980년도에 김포공항의 교통부에 입사를 해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시험 운영에 참여를 했으며 그리고 인천공항을 개항하는 일을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003년에 아이카오 안엑스 14 비행장에 대해서 국제표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30를 받아야 됐는데 그때 아이카오 안엑스 14을 제가 도입하고 우리나라의 에어포트 오퍼레이션 스탠다드를 제가 정립하는 실무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개항시키는 일을 제가 총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가 200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우리나라 아이카오 공항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항의 인스트럭터로서 인천공항과 제주공항 또 부산, 광주, 김해, 청주, 김포, 인천 이렇게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대한 인증을 제가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도에는 퇴직을 해서 주식회사 월드에어택에서 대표로 일을 했고 또 지금까지 국제드론관제협회의 협회장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 택시, 드론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산업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 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항공 분야에 일을 하면서 2001년도에 인천공항을 개항시키는 일에 총괄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이카오 인스트럭터로서 양양공항과 무한공항을 개항시키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항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항 관계자들과 많은 시간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경청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여행을 가게 되시면 공항에서 좀 낯설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항은 혼잡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든지 낯설은 지역에 간다고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잘 접수를 하고 조사를 해서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 차질 없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항에서도 많은 나라의 조종사들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는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운영이 돼야만이 그 나라의 항공산업의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항에 접근하는 도로서부터 주차장 시설, 여객터미널 시설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는 과정에까지도 모든 것들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 아이카오에서는 어떻게 하면 항공 발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해당 분야별로 부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속서는 첫 번째 안엑스 1번입니다 그게 이제 공항을 운영하는 자 또한 조종하는 자, 정비하는 자, 관제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제1번입니다 아이카오 부속서 1번 그래서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에서는 국제표준방식 그리고 권고방식을 포함해서 이렇게 아이카오에서 문서를 발행을 분야별로 했는데 1번이 항공종사자 자격 그리고 부속서 2번이 룰오브에어 항공규칙 3번이 국제항공기상업무 그리고 4번째가 항공지도 5번째 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그리고 6번째는 항공기 운항 7번째는 항공기 국정 및 등록기호 그리고 8번째는 항공기 감항성 Airworthiness of Aircraft 그 다음에 9번째는 출입구 간소화 오늘 강의하는 항공통신은 10번째가 되겠습니다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그리고 11번째 항공교통업무 Air Traffic Service 12번째가 수색 및 구조업무 Search and Rescue 13번째가 항공기 사고조사 그리고 14번째가 에어드롬스 15번째가 오늘 강의를 들으실 항공정보업무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그리고 16번째가 환경보호 17번째 항공보안 18번째 위험물 안전수송 그리고 19번째가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국제민가항공조약기구에서 이렇게 부속소를 통해서 기본적인 리카이어먼트를 정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강의는 안엑스 10과 안엑스 15 항공정보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항공정보는 항공정보의 생산 및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항공정보 간행물과 항공고시보의 활용능력을 배양해서 항공업무 분야에 관련된 기초 역량을 여러분들이 습습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번째가 여기 Over-the-of-aeronautical information Number-two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세번째가 Type-of-consent of aeronautical information 그 다음에 컨텐츠로서는 첫번째 Over-the-of-aeronautical information 두번째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system 세번째가 Type-of-consent of aeronautical information 네번째가 No-time Notice-to-Airman 다섯번째가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인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항 운영자들이라고 하면 항공정보는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항공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로 전달이 되어질까 그리고 항공정보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항공정보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공을 받아야 될 노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노탐, Notice-to-Airman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항공고시보는 전문으로 전달이 되면서 항공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정보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의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정보의 목적이 뭐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항공기들이 안전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이로비로 간다고 하면 이 항공기가 어떤 항로를 따라서 고도는 얼마만큼 그리고 나이로비까지의 비행시간이라든지 연료라든지 모든 안전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항공정보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들을 조종사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항공정보의 업무는 그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안전성, 세이프티 두 번째는 정규성,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성, 그리고 네 번째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 또한 그 근거는 여러분들 아이카오 안엑스 15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에 이 내용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정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Contents of Aeronautical Information 여기에는 첫째로 비행장의 항행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또는 시설이 변경되는 게 있는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첫째로 넣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비행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항공기가 운항에 장애가 되는 내용이 있는지 왜냐하면 장애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장애가 됩니다 그게 해저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에 중요한 것은 조종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디시즌 하이, 결심 고도는 어느 정도, 최저 강화 고도는 얼마만큼 그리고 이착륙을 하는 기상 최저치는 어느 정도일까 왜냐하면 비행장마다 그 시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CAT3 브라보 그런가 하면 지방에 있는 작은 비행장 같은 경우는 CAT1 이렇게 항행 안전 시설과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행장에 비행을 하고 이용하는 항공 종사자들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교통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그 비행장에 갔을 때 그 공항에 가기 전에 어떤 주파수라든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항행 안전 시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비행계획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특별히 또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로켓이나 불꽃이나 레이저 광선이나 이런 어떤 무인기가 떠 있다든지 낙하산이 뜨고 내린다든지 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한 항공정보에 필수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지도의 정보를 통해서 항공기에 운항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든지 제한공역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항공정보 내용을 살펴보고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공정보엄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항공정보엄무를 책임지는 총괄하는 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항공정보엄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구 ACC 산하 10개소 그리고 인천항공정보센터 인천 ACC 산하 6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항공자료를 제공하는 자는 누구냐 이거는 법적으로 비행장 설치자가 제공하고 공항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정보의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항공정보는 공항당국의 다양한 부서로 부서에서 생산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중에 기본정보가 있습니다 베이직 인포메이션 항공정보 간행물에 수록되는 영구적인 성격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안정적이고 이해관계자에게 사전 공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표할 수 있는 항공정보자료가 기본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정보는 기본정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단기 자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운영할 때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정비를 해야 되거나 또는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일시적인 성격으로 정보가 변경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항공고시보, 노탐, 노티스트 에어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항공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항공정보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및 자료 처리인데 이것은 국가마다 어떤 시스템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항공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견학할 때 아마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도 설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우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이 플라이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FIR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 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공역은 이렇게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데 띄고 있는데 국제선 항로와 국내선 항로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항로는 11개 국내선 항공은 37개 그리고 특수 공역 군이 사용되어지는 밀리터리 리스트릭션 에어리아가 있고 또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특별한 구역의 프로히비티드 에어리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 구역은 우리나라가 10개 섹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서로 이 레드라인을 통해서 동쪽은 인천 ACC에서 담당하고 죄송합니다 동쪽은 대구 ACC에서 담당하고 서쪽은 인천 ACC에서 항로 관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고도 플랫 레벨 1,4,0 14,000피트 이상 또 이하 이렇게 고고도와 저고도를 구분해서 관제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항공정보서비스 체계 중에 항공정보를 제공을 받는 대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비행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운항 승무원이 파일럿이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행계획을 작성하는 자 운항을 담당하는 자 비행훈련을 교육하거나 담당하는 항공사 특별히 항공사에는 운항관리사 디스페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을 운영하는 자 그리고 운항정보엄무와 관련된 플라이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담당하는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특별히 컨트롤러 관제사들은 항공정보에 제공을 받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를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우리가 신문을 돌리듯이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을 하는데 특별히 아이카오의 공통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수단이 있는데 AFTN이라고 하는 항공고정무선통신망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및 국제까지 전달할 수 있는 항공고시보 노탐, 노티스트 에어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쇄물, 출판물 형태의 팜프렛 같은 항공정보자료도 제공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정보는 컴퓨터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팩스나 전화, 통신 어떤 것들을 통해서라도 가장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새로운 정보 그리고 신속한 정보들을 공항을 운영하는 자,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 그런 관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안전운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정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항공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정보의 종류를 제공하는 형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이 첫 번째가 AIP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AIP는 비행장에 관련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하드 카피 형식의 바인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경되는 사항들을 위해서 AIP 어멘트를 작성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 간행물 보충판, 서플리먼트를 또 보완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정보 회람, 회람을 통해서 서큘러를 통해서 항공정보 간행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보여지고 사용되어지고 하는 것이 항공고시보 노탐인데 이 노탐은 우리가 전문으로 AFTN으로 국제무선고정통신망을 이용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전 정보를 게시하는 PIB가 있고 그리고 유효항공고시보 대조표가 있고 그리고 유효항공고시보 목록들이 있어서 그동안 진행되어졌던 것들을 한눈에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항공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제공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종합항공정보집이다 저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공정보의 종류 중에 항공지도가 있습니다 항공지도 자 이 항공지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항로를 설정하는 데에 항로 지도도 있지만 첫 번째는 비행장의 장애물 관리를 위해서 업스티컬 차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 접근 Precision Approach Train 이 정밀 계기 접근을 할 때의 언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높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로 지도를 보면 항로도 항공지도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해서 가듯이 항공기도 루트를 따라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걸 항로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도를 만든 것을 항공지도라고 해 그래서 이거를 인루트 차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아 차트가 있는데요 이 에어리아 차트는 지역별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에 따른 제한사항이나 금지사항이거나 필요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역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계기 출발 Standard Departure Chart Instrument인데요 계기 이착륙을 위한 절차를 그려놓은 표준 계기 출발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지도가 있다고 하면 표준으로 계기 착륙을 할 수 있는 Standard Arrival Chart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행장에는 계기 비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 비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계 접근 다시 말씀드리면 시계 비주얼 어프로치 차트도 항공 지도에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장이 어디에 있는지 헬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비행장과 공항 헬기장들을 표시해 놓은 에어드롬 헬리포트 차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으로 내려가면 지상에는 항공기가 어떻게 유도를 하는 택시웨이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런웨이 그리고 활주로와 유도로를 연결하는 택시웨이 그리고 계류장의 항공기가 주기하고 있는 주기장의 표시도 여러분들 항공기 주기장의 주기도도 지도로 AI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항공도 세계의 항공기들의 전체적인 지도도 있고요 그리고 항공도 항법도 그리고 레이더 최저고도 레이더로 최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저고도도 항공 지도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항공정보 간행물 AIP 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구적이면서도 그리고 서큘러나 어매드먼트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AIP는 첫째는 General 일반사항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로 항공로를 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항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기 보면 서론이 있고 그리고 인터덕션, 그 다음에 제너럴 사항에서는 National Regulations and Standard라고 하는 이런 규정, 기준, 스탠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차트, 도표나 부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항공 업무에 대한 Aeronautical Service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항과 항법 사용료 공항을 이용하는 시설 사용료를 항법 사용료도 제너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루트가 있는데요 항공로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일반 규칙이나 절차 General Rule and Procedure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스페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ATS 루트 네 번째는 우리가 무선항법 시설에 대한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고, Warning of Navigation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인루트 차트가 이 두 번째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항에 대해서 AIP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공항에 대한 헬기장에 대한 소개가 있고 두 번째는 에어포트, 공항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헬리포트에 대한 정보가 AIP 구성으로 파트 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 정보에 대한 종류 중에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일반 사항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처음에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서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네럴 1은 규정과 기준 그리고 지정기관, 항공기의 출입, 통과, 승객과 승무원들의 통과 절차 그리고 계기장치, 비행서류들이 제네럴 1에 있고 그 다음에 제네럴 2는 도표나 부어 또는 약어, 지명부어, 무선항행, 목록 그리고 항공기 국적 등록 부어 이런 것들이 제네럴 2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공 업무, 항공 정보 업무가 있고 항공 지도, 항공 교통, 그리고 항공 통신 기상, 시그메트, 에어메트 이러한 것들과 그리고 수색 구조 업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럴 4는 비행장이나 공항의 항공, 항행 업무에 대한 사용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공항이나 헬기장을 이용했을 때의 사용료 그리고 항행 장비에 대한 사용료, 비용에 대한 내용은 제네럴 일반 사항의 넘버 4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2권에는 인루트 항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항공로에 대한 일반 규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 그리고 절차, 여기에는 관제 절차, VFR, 비주얼 플라이 룰 시계비행과 인스트루먼트 플라이 룰, 계기비행과 그리고 공역, 절차 그리고 흐름관리, 비행, 항공, 교통, 장애 등 이런 것들이 인루트 차트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공교통 업무의 공역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항공로, 저고도와 고고도에 따라서 항공로가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선항법 장비, VOR, 볼텍, GNSS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가 항공로 안에 넘버 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을 금지한다든지 제한한다든지 위험공역이라든지 항행에 대한 장애물이 있다든지 훈련 공역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느냐 넘버 5의 항행 경고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로 지도 항공로 지도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히비티드 에어리아 그 다음에 제한, 레인지 에어리아 위험, 위험, 데인저러스 에어리아 그 다음에 군 작전지역, 밀리터리 에어리아 이런 것들이 항공로의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정보 간행물이 제3권에는 비행장, 에어드롬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행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AIP 제3권에 들어가시면 그 비행장에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고 헬기장에 대한 내용이 있고 구조가 있고 특별히 소방업무 그리고 제설계획 등이 비행장 1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행장은 위치, 명칭 그리고 운영시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하죠 그런가 하면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저녁 오후 11시까지만 소음 규제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행장의 운영에 대한 시간도 파트 3, 에어드롬의 3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포드의 위치나 명칭이나 그리고 헬기는 소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소음을 어떻게 비행을 하나 소음 감소 절차가 있고 기상정보 등이 AIP 파트 3의 3권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IP에는 항공정보 간행물이 수정되어진 AIP 어멘드먼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행정보 간행물의 기본 정보는 영구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멘드먼트 파트 3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는 수정판은 발간을 해서 관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리고 표지물을 포함해서 쪽마다 AIP를 발간일자를 표시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공정보 간행물 AIP 보충판에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적인 것을 고려해서 연구적인 정보 예를 들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시간에 변경되는 정보는 보충판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판은 항공정보 간행물의 다른 부분하고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보충판은 서플리먼트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판은 연도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항을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일일이 다 보실 기회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항 운영상에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 공항을 소개할 때 AIP 어느 부분을 봐야 내가 근무하는 공항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항공정보 회람이 되겠습니다 이 회람은 AIP나 노탐으로 발행되지 않는 내용들 다시 말하면 어떤 설명이나 조언이 필요하다 행정적인 사항이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 이럴 때의 회람으로 하고 있고요 이 회람에서 행정사항은 백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관제에 관련된 분야는 황색으로 표시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분홍색 그리고 위험구역에 대해서는 자주색 그리고 지도나 도면은 녹색으로 표시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업무가 구분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공정보 관리 절차 에어렉입니다 이 관리는 어느 때 수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공통의 발효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사이클이 주기가 28일간인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역의 절차나 규칙 그리고 제한사항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유도로, 비행장시설, 주파수 이런 것들이 설정되거나 폐지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는 에어렉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렉이라고 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고된 정보는 발효일부터 최소 28일 동안은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발효일보다는 최소 28일 전에는 수신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42일 전에 배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리이고 그리고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정보 종류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해 볼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바로 노탐, 노티스트, 에어맨입니다 이 항공고시보는 노탐은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업무, 절차, 그리고 장애 요소 신설됐거나 또는 상태가 변경됐거나 이런 것들을 종사자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항행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달되는 항공정보입니다 이 노탐은 다른 AIP나 이런 것들은 하드카피고 그리고 일정한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보지만 이 항공고시보는 항공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서부터 활주로에 제초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활주로 주변에는 장비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공항을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니 뭐가 필요해요?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조종사에게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노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가 운영이 되는데 계속 24시간 몇 년 동안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장비는 예방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장비가 중단돼서 항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느냐 바로 노티스트 에어맨, 항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무선 고정 통신망이라고 하는 AFTN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이 항공 고시보는 3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 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탐은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수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조약기구 아이카오에서는 표준 양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양식에 따라서 작성되고 작성된 것에 대해서 항공 고정 무선 통신망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 고시보가 발행이 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비행장 활주로가 설치되거나 폐쇄되거나 중단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항행안전시설 항행안전시설이라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을 할 수 있도록 통신이나 시설 등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설치됐거나 중단되거나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항공 고시보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항행업무의 절차, 절차가 새로 생겼어 또는 절차가 없어졌어, 폐지됐어 그리고 항공기 안전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있다 하면 역시 노탐을 발행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탐은 수색이나 구조, 그리고 비행장의 소방구조 능력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는 대형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제표준의 9등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소형 국내선 비행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비행기가 몇 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소방차량의 지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별로 소방구조 능력이 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 또한 노탐을 통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지구역, 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위험구역들이 설정이 됐거나 변경이 됐거나 했을 경우에도 역시 노탐을 발부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에어리아, 이동지역 또는 활주로, 택시웨이 상에 눈이나 얼음이 있거나 어떤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스노탐, 눈이 왔을 때의 이동지역의 표면 상태를 고시하는 것을 스노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정보를 고시한다 그래서 스노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화산이나 활동이 되거나 분출이 되거나 화산재가 날아가거나 이런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것 또한 고시를 해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운항관리자나 조종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티스트 에어맨을 통해서 전달을 고시를 해서 전달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정보에 대한 종류와 배포가 되는 관계성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림을,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보의 종류별 구성 이 항공정보에는 종류들이 있죠 그 중에서는 첫째, 비행전에 게시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비행전에, 그래서 프리플라이 인포메이션 볼팀이라고 하는데 이 PIB는 항공정보 업무 기관이 발효 중인 노탐의 요약번 또는 긴급한 정보를 비행 승무원에게 평문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비행전에 데이터나 항공고시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을 포함해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비행기 타기 전에 승무원 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게시되어진 비행전 정보 게시가 있고요 이 종류는 지역에 대한 비행전 정보가 있고 항로용 비행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장용 비행전 정보가 있고 그리고 운영상 긴급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긴급 통제하는 비행전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조종사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내가 간다 그러면 비행기가 운하하기 전에 이 정보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로를 비행해야 되는데 공항을 이륙해서 항로에 들어가서 정보를 알면 그때는 정보의 지연으로 인해서 비행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행전에 게시되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탐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탐을 종류별로 해서 이렇게 대조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조하고 그리고 기간이 끝난 것은 정리하고 새로운 것들은 업데이트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조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썸머리를 하고 이 썸머리 된 내용을 우편이나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트리그노탐 이거는 항공정보 간행물 수정판 또는 AIP에 있는 보충판이 에어렉 절차에 따라서 발행되어 이미 발송했지만 다시 주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아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트리그노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탐은 비행장이나 헬기장에 눈, 얼음 이런 것들이 활주로 표면상에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노탐으로 해서 고시하는 것을 스노탐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이카오에서 표준 양식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고시보 노탐에 대한 전문을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노탐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난에 대한 코드는 SS 조난을 당했다 SS 긴급 노탐이다 그러면 DD 그 다음에 비행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FF 그리고 일반 항공고시보는 GG 그리고 항공이나 행정에 관련된 것은 KK 이런 식으로 앞에 코드 두 자리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전문에 해당되는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처는 주소는, 어드레스는 여덟자로 여덟자로 알파벳을 국내와 국제로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유니버설 타임 코드네이티드 UTC 시간을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항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로컬 시간보다는 이 UTC에 대해서 항상 공통의 시간으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탐에 발행되는 주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덟자리다 그리고 국제는 A라고 표시를 하고 국내는 C로 표시하고 그리고 공역은 D로 표시하고 임시로 제한되는 공역은 E로 표시한다 그리고 설빙고는 S로 표시한다 그리고 신규는 new 해가지고 노탐이라고 하는 뒤에 N자를 표시하고요 수정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노탐이라고 하는 그 뒤에 revise 해서 R 그리고 이게 취소가 됐다 cancellation 그래서 노탐에 C를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노탐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에 개인적으로 셀프 스터디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노탐의 예문을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코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GG 이거는 노탐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노탐을 어디서 발행했느냐 이 코드는 우리나라의 RKRRYNYX address가 8자리로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노탐에 뉴노탐은 N 그리고 수정된 노탐은 R-Revice 캔슬된 노탐은 C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Q는 대한민국에서 RT 이거는 투코드가 액티베이트되는 RT가 액티베이트가 되는 IV는 인스트루먼트 죄송합니다 인스트루먼트 개기비행과 비졸 IFR과 VFR이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표시된 것 중에 A, B는 A, B는 A는 RKRR 우리나라 국내 노탐입니다 B는 시작 시간 시작 시간 그리고 C는 C는 종료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D는 그리고 D는 데일리의 0 to 00부터 07 00 이 시간은 물론 유니버설 타임 코드네이티드로 UTC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제한된 템포리스틱트 에어리아가 액티베이트가 됐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 이 지역은 이 코드네이션 3708 00 North 126100 East To the beginning 이 코드 좌표에 있는 구역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사항으로 템포러리 임시로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F는 F는 최저고도 서피스 최저고도는 지상으로부터 G는 최고고도 1000피트 이렇게 1000피트를 기준으로 지금 임시로 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하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 있는 예문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예시를 보시면서 예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카오 위치 부어 어느 나라냐 위치 부어 두 번째는 노탐의 코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R-T-C-A 이거는 임시로 템포러리로 Restriction Temporary Activate가 된다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첫 번째 Q는 아이카오 Q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래픽 계기 비행이냐 인스트루먼트 플라이 룰이냐 또는 비주얼 플라이 룰이냐 이렇게 비행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 퍼포러즈는 승무원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인지 조종사가 주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코프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는 비행장이냐 항공로냐 에 따라서 항행 경고냐 따라서 알파와 에코냐 알파 에코 위스키까지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코드를 보면 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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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비행과 계기비행이 다 포함이 되고 W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6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코드 F 는 최저고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G 항목에는 최고고도를 표시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좌표는 위도 경도로 하는데 거리는 노티컬 마일로 표시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목에서 아이카오 코드가 A냐 또는 C냐 그 위치 부호를 표시를 하고요 B항목은 유효기간을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C항목은 유효기간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D항목은 1일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부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G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저 최고의 내용을 고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지방 항공청에서 항공정보시스템을 항공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아이카오에서 규정한 항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항공종사자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이것을 제공받기 위해서 항공정보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 시스템을 유비카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비카이스 홈페이지는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서 노탐에 항공정보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되어지는 유비카이스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항공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에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없듯이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항공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관계단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때 항공의 안전과 항공의 산업의 발전은 앞으로 무한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항공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에서 한번 경험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이거 두 번째 하나 하나 둘 하나